온앤오프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요가쌤. 배우 심은우입니다. 초반에 온앤오프를 많이 괴롭혔던 드라마죠. 뿌세에서. 아, 너무 예쁘다. 아, 나도 아쉽다. 우와! 오패의 삶이 멋질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설레고, 불안하고, 긴장도 되고. 은우의 세계 투죠. 되게 뭔가 가족 같지 않아요, 은우 씨는? 반가워요. 맞아요. 그쵸, 저도 지금 더 빨리 나오고 싶고,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다. 진짜로. 자주 나와주세요, 이제. 김동완 씨는 거의 격주에 한 번 나오겠다. 걔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와요. 여기 와 있어요. 요즘 비가 너무 무섭게 오지 않나요? 비가 너무 많이 와. 지난번에는 운전을 하셨었는데, 은우 씨가? 네, 오늘은. 아, 스케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너무 귀엽지 않아요? 팬더 같애. 오늘은 은우의 첫 단독 광고 촬영 날이었습니다. 첫 광고를 화장품으로. 핫한 스타들만 한다는. 이게 자본주의죠. 기초 화장품 광고이기 때문에 피부가 좀 중요해서 어제도 수박팩을 하고 오늘도 이렇게 팩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와, 수박팩. 수박팩이 있어요? 저게 빨간 부분은 먹고 그 흰 부분 있잖아요. 흰 부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피부야, 좋아져라. 근데 진짜 피부가 좋아요. 뭐 할 필요가 있는데. 꿀피부들아. 금촌. 내일 화장품 광고인데 이 컨셉이 약간 도도하고 약간 도시적이고 세련된 약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강원도인데 내일 도시적이고 세련된 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오, 말투가 나온다. 그건 잘하지. 너는 세련비가 우리 집안에서 최고로 넘치는 사람이야. 도도하게 딱 해. 안 됐어요. 그래, 알았어. 어떡해? 커타야, 커티아. 엄마 도도해? 엄마 도도해? 엄마 도도해? 아유아유. 연습하는 거야? 떨려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엘 씨 같은 사진들이 있으니까. 목이 기니까 장점을 최대한 생겨서 목을 이렇게 빼서. 저거 많이 하더라고, 이거. 아유아유. 오른쪽이 더 예쁜가 봐요. 아, 맞아. 그래서 이쪽으로 연습하시는 거. 얘들아. 엄마 화장품 찍어. 처음 본다. 광고 촬영 전에 연습하는 거는. 광고 촬영 전에 연습하는 거는. 광고 촬영 전에 연습하는 거는. 광고 촬영하는 거. sorted. 시작. 아멘